저희는 119를 불렀죠. 지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. 폐에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. 다행히 무사히 회복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. 한 달쯤 지나 지효를 다시 만났습니다. 야,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는 바다, 물가, 계곡 절대 안 간다, 진짜.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. 확실히 생수가 계곡물보단 맛있다. 그때 계곡에서 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. 다음날 아침부터 지효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. 수학의 음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지효가 아니었어요. 현정아, 지효가, 우리 지효가. 지난밤 지효는 저와 헤어지고 집방에서 잠든 사이에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. 집에서? 이게. 이게. 방에서?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바로 죽은 거래요. 집에 집에 들어가서 부과물에 맞는데 쓰레인이 있어야 했대요. 그게 물을 조금 삼켰는데 그게 폐로 넘어가다가 자는 동안 익사를 한 거래요. 그런 상황을 마른 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, 이 때문인가? 귀신 이제 방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이 저주를 건가?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. 지효가 물에 던졌던 돌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걸까요? 그날 개국에서 지효의 마지막은. 살려줘. 살려줘. 이미 정해졌던 걸까요?